영광 이 몸이 늙어서 옷이 다르고 꺾어진 그것이 더 푸러진 차를 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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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목에 내역함이 나아지 마누라 비그레오 왜 약간 매력은 모르게 벗어내 보았나 봐줘 어젯밤 지민정지 보라보니 작가들 비천을 주었지 작가들 비천을 주었지 차를 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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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내 맘을 하지 아 영광 왜 불러 영광 아 왜 불러 사랑제 내어주고 빛만한 전세를 받았소 받았지 그래 가슬까지 고원 질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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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